지금 본인들이 당선됐고 시임하니까 목에 힘이 엄청 늘어갔잖아요 보면요 무슨 아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무슨 국민투표에 붙입니까 국가안위관리는 검찰 일개 공무원기관인 검찰이 국가안보와 국가안위를 총괄합니까 애교와 국방을 총괄하는 집단입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국방에게 커다를 끼치는 집무실 영빈관 청와대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여야죠 그건 국민투표거리가 되죠 헌법에 나와 있는 국방 애교 국가안위의 중단에 끼치는 사안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국민투표를 청와대는 사실은 국가 지도자가 원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디서 근무합니까 앞으로 지금 다 5월 9일에 침해하잖아요 국방 애교 안보 역량들 일꾼들 다 어디서 근무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디지 모르겠네 일단은 국민들이 청와대가 설령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청와대 국방 합참 딱 각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마음에 드는 정부든 마음에 안 드는 정부든 국민들이 지켜주는구나 그래도 국방과 애교 안보는 우리가 함께 해야지 지금은 일꾼들도 어제 청와대 인사도 발표됐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서 일합니까? 우선은 국방부 청사에서 있는다고 하는데 그 사무실이 완료가 됐을지도 모르겠고 국방 외교 안보 컨트롤타워라든지 물샐프 없는 실무 진행 가능한 겁니까? 아니 이걸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설명도 없어요 청와대에 상주하던 그 인력들 지금 보면 인선도 마무리돼가고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무적인 인력들까지 다 어디서 일을 할 거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게 기존의 국방부, 애교부, 국정원, 군대, 청와대, 합참까지 이렇게 시스템 다 갖춰놨잖아요 장소와 시스템 공간은 다르지만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5월 9일 날 벌써 다 될까요? 지금 이제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네 5월 10일 취임입니다 그러니까요 5월 10일 날 아니 이사도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 책상도 책상이나 있나 모르겠어요 재택근무 하나요? 국방, 외교, 안보에 근무하는 사람만 핵심 실무자하고 지휘자들 하면 줄 잡아서 수천 명이 될 거 아닙니까? 수백 명이 더 되겠죠 왜냐하면 청와대 직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청와대 국간부 직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관련돼 있는 국방, 외교, 합참, 군대, 육군, 육해공군 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물셀 틈 없이 감시를 한 거잖아요 그게 북한이든 또는 새로운 그게 일본이든 위협이 되는 존재에 대해서 어디서 근무할까요? 진짜 어디서 준비를 하면서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 안 됐다 그러니까 국간대 국민들이 퇴임할 때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닐 것 같다라고 할 때 그 발언에 대해서 맹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죠 사실은 맞습니다. 설명을 잘하든지 국민들 앞에 인증받으면 되죠 사실 말 그대로 그게 안 돼 있다라는 지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오늘 소고기 발언, 파문 정말 극악무도한 발언이다 그다음에 오니룡이 제주도지사과 지내면서 방어법규 총책임자가 오히려 방어법규를 법화 사용 법규도 입원하고 그때도 인원 제한도 있었고 인원 제한도 입원하고 윤석열의 제주 문제 큰 문제에 물이 일으켰던 제주술판에 동사건계 확인이 되었다 이건 사퇴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거다 법화를 막 수천만 원씩 불법으로 사용하고 인원 제한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안 그래도 국토교통에 대한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지금 막 부동산 투기욕도 빵빵 터지던데 이상한 뭐 이런 것들은 법화 의혹 이런 것도 뭐 이 같은 잣대로 들이댄다면 다 수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아니 김혜경 여사건으로 얼마나 난립했습니까 거의 한 달 동안 뭐 경찰이 수사도 들어가 있고 수사도 들어가 있고 미미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극히 일부의 금액이라도 잘못 있으면 이건 잘못했다 시정받겠다 감사받겠다 이재민 후보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거기에 비춰보면 이 사람들은 구속 엄벌되어야 될 이슈입니다 돈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요 몇 천만 원 매득 다 토해내야 돼요 김민철 네 한덕수 한덕수도 보세요 여러분 현금 신용카드는 한우 사용 안전고 현금만 사용했다는데 근데 재산 엄청나게 불어났단 말이에요 40억 급여에다가 급여프로스 알파까지 그러면 김현장의 법칼을 썼다는 건데 김현장이라는 사무실의 법칼은 어디다 써야 돼 김현장의 공적 업무에 써야 되겠죠 그렇겠죠 또는 최소한 공적 업무랑 관련된 데 써야 되겠죠 본인들 생활비에 쓰고 생계비에 쓰고 식료품비에 쓰고 본인들 사교비에 쓰면 어떻게 되죠 역시 그것도 횡령에 해당하는 거죠 업무에 관련됐으면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걸렸어요 지금 19명 전원이 지금까지 발표된 19명 전원이 전부 다 불법 비리 특권 갑질의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이런 인사들을 다 모아왔냐 어벤져스급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역대급 어벤져스는 너무 좋은 말인가요? 좋은 분들이니까 어제도 풋살을 열심히 했더니 몸살금이 남아있어요 어벤져스는 너무 좋은 말이고요 역대급 빌런들만 다 모아나요 빌런들 빌런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모으기도 어려워요 저는 지금 낙마 각이고요 저는 구속처벌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 동의안이 안 돼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지 봐야겠지만 그거는 떠나서 의혹이 있다면 수사 이건 철저한 수사는 있어야 된다 본인들이 다 고발하고 본인이 마치 국기문란이라고 저지른 것처럼 김정준 여사 가짜뉴스가 음해하고 공격하고 고발하고 김혜경 여사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인기도 높고 잘 나가다가 사실 그 논란 때문에 그 논란 때문에 또 성분도 못했죠 예를 들면 매시만 표가 날아갔을 수도 있고 활동도 못했잖아요 마지막까지요 언론은 마치 김건희, 김혜경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양비론으로 조지고 인기가 원래 없었던 사람이 양비론 당하는 거하고 인기가 있었네 양비론 당하는 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인기 쓴 사람의 표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20만 표 김혜경 여사 공개해서 10만 표면 30만 표 갔으면 그걸로 이긴 거예요 20만 표로 진 거니까요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 만약에 여론조사 해보면요 50조, 100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뜻팀이나 방역 지원 조치 때문에 나는 이번에 윤석열이 뜬 사람 꽤 있어요 실제 댓글 많이 봤어요 화가 나시고 그러셔가지고 실제로 여론조사 하면 그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550만 자영업자 중에 10%만 움직였어도 55만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거 다시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사실 이렇게 공약 파괴하고 5%만 움직였어도 27만 5천명이 움직인 거예요 딱 표만큼 윤석열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550만 중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큰 영향을 준 50조, 100조는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약이 하나하나 파괴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50조, 100조의 위기감도 느꼈을 거고 또 화끈하다고 생각해서 50조, 100조 내가 받을 테니 선거 전에 같이 지급하자 공은 윤석열, 김종인이 가져가라 이런 제안까지 했잖아요 그거 리디를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집권은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집권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집권 전에는 안 하겠다는 거냐 맹비난을 받았죠 국민들한테 그런데 집권하면 하겠다 하니까 공약은 지킬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그랬더니 이걸 지금 파괴한 겁니다 이걸 심각합니다 선거 다시 치러야 될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공약 파괴는요 저는 550만 명 중에 최소 10%는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원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질이 꽤 돼요 왜? 뭔가 지역화폐라든지 재난안정부 이런 거 화끈하게 하니까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앞장섰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당이 한편으로 실망스러우니까 이재명이냐 문재인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이냐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오 윤석열 50조 1인당 천만 원 그러니까 그 현정경 50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500만 자영업자한테 천만 원을 준다는 공약입니다 100조는 2천만 원을 준다는 공약이고요 그 공약을 믿고 찍으신 분들은 또 얼마나 피 눈물이 납니까 열불 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열불 나고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선거 다시 하자고 말할 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